오늘의 상품은 노루페인트에서 나온 스노우크린이라는 제설 스프레이입니다. 자동차에 눈이 쌓였을 때 스프레이를 뿌려서 눈을 제거해주는 편리한 스프레이인데요. 자동차의 부식성 때문에 사실 염화칼슘 같은 제품은 쓰지 못하였는데 신제품인 부식성도 절감되고 환경신화적인 친환경 제설제로 만든 스프레이입니다.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눈이 온 자리에 주문적으로 제설제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설제 양은 충분히 뿌려줄수록 제설 능력은 뛰어나고요. 겨울철이라 스프레이가 추워서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흔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쪽 반쪽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을 빨리 녹여야 할 때는 조금 더 양을 많이 뿌려주시면 좋은데 자동차나 아침에 출근하셔야 할 때는 좀 더 필요하신 만큼 더 뿌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빨리 녹는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. 충분히 잘 흔들어주시고요. 간단하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이거 is... 고마워요. 소중히 원피에 Bakolet 소중히 원피기 şöyle.. 저 소리를 그런데 고마워요. 네, 그럼 어떻게라고 말해도 계속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